이번 하이브와 민희진 사태는 처음 언론 보도가 되었을 때 모두가 제2의 50-50 사태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기자회견 2시간 만에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는 해당 회견을 두고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온라인상에는 민희진 옹호론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해당 자리가 화제로 떠오르자 민희진 대표가 입고 나온 옷과 모자까지 품귀 현상을 빚었죠. 앞서 하이브는 어두어의 민희진 대표가 그룹 유진스를 데리고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는 A씨 등 어두어 경영진이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하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어두어 주식을 팔도록 유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사권을 발동했으며 A씨가 하이브 내부 정보를 어두어에 넘긴 것으로도 파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거기에 더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하이브는 개최 약한 시간 전 여성 무속인이 경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코치하는 등 어두어해 심각한 주술 경영의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 가능성을 무속인에게 물어봤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긴 상황이었죠. 이에 언론은 물론 대중들도 민희진 대표가 과연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우열의 육설까지 하며 그간의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민희진 대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두어 부대표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나누 대화 등을 경영권 탈취 증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경영권 찬탈 시도라고 밝혀진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는 벤처 캐피탈 단위는 친구에게 법무법인 세종을 소개받아 주주간 계약 문제를 물어봤던 것이라며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입니다. 희대의 천국 같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건과 카카오톡 대화 발취본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주저씨들이 나 하나 없애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 때문에 압박받는 상황에서 뮤진스를 카피한 아일리까지 나왔다. 나를 말려 없애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술 경영에 대해선 무속인 친구에게 BTS 군대 가느냐고 물어 본건 뮤진스 홍보 포인트를 잡아보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민 대표는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소스뮤직 산하 르세라핌 데뷔 과정에서 뮤진스가 불이익을 겪었으며 뮤진스 부모들도 불만이 많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민 대표는 자신이 하이브에 합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하이브 입사 후 하이브 걸그룹 프로젝트에 자신이 투입됐으나 시작부터 삐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현 뮤진스 멤버들 중 기존 소스뮤직 연습생이던 민지 외환이 다니엘, 혜린, 혜인이 선발되는 오디션 과정에 참여해 직접 발탁했다고 밝힌 민 대표는 팀 구성 과정에서 방의장 및 소스뮤직 소성진 대표와 겪은 불협화음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특히 민 대표는 하이브 걸그룹, 민희진 걸그룹 등의 예고가 르세라핌의 데뷔 과정에 소개되며 정작 뮤진스 홍보에 적극 나설 수 없었던 점을 박 CEO와의 카톡 대화를 공개하며 타임라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방 의장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져 뮤진스의 성공적 데뷔 당시에 축하조차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방 의장과의 멀어진 관계가 지속되어 온 가운데 최근 방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에 나선 아일리시 뮤진스의 콘셉트,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고 안무까지 비슷하게 나오면서 민 대표의 반발심은 극에 달했는데요. 실제 어두어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당시 아일리시 뮤진스 카피를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허울 좋게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면서 왜 개성을 안 살리냐? 잘된 걸 베낀다고 하면 다 모두가 뮤진스가 된다. 그럼 뮤진스에게도 나쁘고 그들에게도 나쁘다. 이게 주주 이익을 위하는 일이지 왜 해하는 일이냐?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한 내부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가 자신의 내부 고발 이후 곧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타를 의도한 적 없다. 월급 사장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화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푸념할 수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일단 말씀드린다.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은 민 대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이었는데요. 민 대표는 내가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이라는 이상한 계약을 맺었는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 중이었다. 그래서 관련해 법률적 부분을 물어보려 했는데 그걸 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반발했습니다. 민 대표는 메모장 카톡으로 우리끼리 나눈 대화를 무슨 찬탈이라고 하냐? 이분들은 계속 나와 사이가 좋진 않았으니까 계속 이견이 있었으니까 하이브 입장에선 민희진 나가고 싶었나보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피프티피프티 설례가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이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왜 가출하려고 해 이렇게 한 번 말이라도 해줬으면 한숨 쉬고 말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센 카드를 낸 거고 그러니까 감사 들어온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왜 이런 오해를 주도하냐? 나를 불러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내부 고발 레터를 계속 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얘 말 안 듣네 안 되겠네 하고 찍힌 거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냥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해보지 나를 불러 물어보면 되지 않나? 그런데 감사 시작과 동시에 왜 언론에 공표하냐? 나 없애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인 역시 배임이라 하면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그런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 기도했거나 의도했거나 실행에 착수했거나 한 행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기사를 보고 느낀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비죄라는 게 있는데 배임은 예비죄가 없다. 예비죄 역시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나아가야 성립된다. 이건 같은 경우 그 정도도 아예 안 돼서 과연 예비죄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성립되기 어렵다. 이 정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고소장이 약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큰 충격과 시리에 빠진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민 대표는 뉴진스와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는 사이다. 애들은 너무 예쁘고 착하다. 어제 한이가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계신 곳으로 갈게요 라고 하더라. 혜린이가 평소 말이 별로 없는데 오밤중에 나에게 영상통화를 한 거다. 나에게 영상통화해서 혼자 말하는데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더라. 혜린이는 20분 내내 울었다. 고마운 게 너무 많은데 자기는 내가 힘들 때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토닝 켜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렸다며 우연했습니다. 민 대표는 또 나는 뮤진스가 나란 꼭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애들을 놓고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서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뮤진스를 아낀다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내일모레 뮤진스 뮤직비디오 릴리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아티스트 보호를 얘기하는 하이브에 반문했습니다. 다만 하이브 측 사인 요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내가 벌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을 건드리지 않으면 위에 누가 있던 상관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 성공을 위해선 당 의장이 프로듀싱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어두어와 플레디스 코즈엔터 외에 빌리프랩 소스뮤직 빅히트뮤직은 시형님이 프로듀싱을 하는데 의장이 주도하면 알아서 기는 사람이 있다. 공을 골대로 잡고 몰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인간 본성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최고 결정권자는 더 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건강하게 큰다. 쓸데없는 적자 서자 논의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멀티레이블이 건강해지려면 거버넌스도 있어야 하지만 오너십도 있어야 한다.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게 있어야 한다. 카피가 나오면 오너가 지적해야 한다. 양쪽 다에게 실례고 무례이자 제살 깎는 일이다. 우리의 유니크함이 기성화되는 게 밖에서 진행돼도 열받는데 이걸 왜 안에서 하냐며 아일리세 뉴진스 카피 의심 사례를 거듭 소개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제2의 피프티 피프티 사태인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이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는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여론이 돌아선 것은 방시혁 의장의 태도였습니다. 피프티 사태와 비교했을 때 피프티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멤버들이 불쌍하다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가 얼마나 멤버들에게 진심이었는지 모친의 전재산까지 가져와 멤버들을 키우기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순식간에 여론은 전홍준 대표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를 대하는 태도는 전홍준 대표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방시혁 의장은 잘 나가는 뉴진스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보였죠. 민 대표는 이미지 소모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자사 걸그룹의 컨텐츠를 의장이 직접 복제함으로써 뉴진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심을 움직였던 전홍준 대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 멤버들을 챙기고자 했던 것이 보였고 방시혁 의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사 걸그룹들을 자신의 사업에서 이용해먹고 단물이 빠지면 버려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타를 실제로 시도했느냐 아니냐인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카톡으로 회사 동료랑 사장 욕 좀 한 거 가지고 경영권 찬탈이니 뭐니 한 거냐 강바오랑 푸바오로 비교하던데 이 정도면 에버랜드에서 알고 보니 대나무를 안 챙겨주고 홀드에서 내부 고발했을 뿐인데 강탈한다는 헛소문이 났다는 거 아니냐. 방시혁 인스타 보면 르세라핌하고 찍은 사진만 있고 전세계로 화제를 모았던 뉴진스하고 찍은 사진은 아예 없다. 민희진 얘기만 들어보면 방시혁이 자기가 만든 그룹 띄우려고 뉴진스 막았다는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하이브 원플은 과했다. 대기업 수준이 알만하다. 기자회견 보고 완전히 민희진으로 돌아섰다 등 여러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희대에 남을 기자회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 이어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낸 민 대표는 나는 하이브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나 혼자 이 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여러 케이팝 그룹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아주 다양한 소스를 자기 개성으로 맞춰나가고 재창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모두 내 것이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게 유치하니까 그만하자. 대중 앞에서의 분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가려야 할 시시비비를 왜 여론 심판을 받게 만드나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외신들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음악 산업 중 하나인 케이팝에서 벌어진 내분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외의 입장은 아직 없으며 현재 내부에서는 입장 표명을 잠시 멈추고 향후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타를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보이지 않는 이상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